오징어 아저씨 조용하실게요, 오징어 아저씨 조용하실게요. 우리 초롱 언니가 할 말 있대요. 오늘 13주년 팬사인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박초롱, 박초롱, 초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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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롱. 아, 평가루야 하지마. 사랑해요, 은지 팬들 물이 더럽다. 1번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사인을 받으실 거예요. 너 여기 옆에 아깨 있어요. 은지 팬들 물이 더럽대요. 야, 아깨야. 누가 그런 나쁜 말을 하지. 우리 팀백이야. 이 아깨 자식. 여러분,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시간 끄니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 안 돼, 안 돼. 시간 관계상 사전에 신청한 멤버한테만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자, 1번부터 나오실게요, 1번. 자, 1번 나오실게요. 아, 진짜 부럽다. 자, 첫 번째 우리. 누구 팬이신데? 98년이구나. 안녕하세요. 어머, 누나 진짜. 어, 나 닮은 날 배웠어. 어, 누구요? 근데 저 걔 너무 여자 좋아서 저는 걔 너무 싫어. 왜? 너무 걔 반만 떨어지지 않아야죠? 완전 꿀뱅 싫어. 방송에서 안 보고 싶잖아. 다른 팀 만나러 갈게. 어, 저 오늘 수능 끝나고 왔어요, 누나. 오늘 잘 봤어? 왜 이렇게 쉬없잖아. 저 이거. 응. 누다 닮은 끝이에요. 아, 고마워. 빨리 해. 아빠, 안녕. 지효, 지효 좀 빨리 해. 안녕, 안녕. 어? 안 돼, 안 돼. 손깍지 그만 하실게요. 안 됩니다, 안 돼요. 예. 아빠, 잠깐만요. 예, 예? 저희철이랑 지금 싸이다. 말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깍지 안 된대요, 손깍지. 감사합니다. 오, 좀 됐다. 형님께서 짱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, 예. 맞아, 맞아. 맞을게, 맞을게. 진짜 현실 보다. 자, 이거 겪으니까. 누구야, 뭐야. 우리 앞으로 깍지 다 많이 해 주자. 어, 천천히. 천천히 오실게요. 잠시만요. 이분 눈 감으실게요. 눈 너무, 눈이 너무 무서워요. 뭐야, 뭐야. 닮았어, 닮았어. 이거 화성시 특상품인데 가져왔거든. 봄이야, 사랑해. 어머, 어머, 어머. 귀여워. 우와, 귀여워. 아, 똑같아. 귀여워. 귀여워. 그런데? 봄이 포카 볼 때 냉동실 안에서만 본다? 네? 내 마음이 녹을까 봐. 야, 이씨. 내려와. 내려와, 이씨. 범위야, 너는 이제 에이핑크가 아니야. 너는 이제 혼자야. 어? 무슨 말이야, 그게? 내 약혼자. 아이. 저희 주접 그만 싸실게요. 빨리 합시다. 시간 안 끝났어요? 사인 받아서 나가실게요. 끝났, 주접해서 끝났어? 나 멘트 써주면 안 돼? 아, 멘트 써줄게. 아, 그래. 맞아. 너무 성의 없다. 진짜 현실 보다. 얘네 옛날에는 이제. 아, 공기. 공기, 공기. 공기, 공기. 공기, 공기. 공기, 공기. 내가 언제 갈 거야? 카메라까지 치는 거야. 무슨 소리야. 야, 쟤 옛날에 잘나가던 농구 선수 아니야? 이상하게 됐어, 이거? 무슨 소리냐고. 아니, 왜 진짜. 아니, 왜 진짜. 아니, 왜 진짜. 뭘, 뭘. 깜짝이야. 왜, 왜. 이거 문제야. 괜찮아? 괜찮아? 간질이 없네. 연골이 없나봐. 괜찮아요? 아니, 왜. 아이씨 왜 밀어요? 안 밀었어요.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파밀수인공 올라오실게요, 빨리. 찐으로 밀면 어떻게 해요? 되게 유명한 박초롱 홈마예요. 아, 키 커서 멀리서 대포 다 이거. 맞아. 도끼, 도끼 이거 해 주세요. 토끼 파, 누나 토끼 파 수장이잖아요. 아니, 무슨 토끼 파. 누나는 KTX 타고 가면서 봐도 강아지야. 그렇죠, 누나. 어, 그럼 이거 먼저 쓰고 해줄게. 자, 누나야, 경훈이 맞아. 아니, 그거 쓰시면 안 돼요, 누나. 토끼 파 수장이잖아요. 아니. 누나. 이거 할 적은 너 할 때 이거 해줄게. 누나, 여기 강아지 귀 한 번만 걸어주세요. 강아지 귀 걸으라고? 귀 귀 한 번만 그려주세요. 저는 이제 밴드 활동 안 하고 저 팬 활동. 아니, 이현 씨. 이현 씨. 이현 씨 살짝 무서워해. 아니, 경훈이 귀 진짜 많이 안들어. 나 여기 해줘. 토끼 파, 토끼. 토끼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뭐라는 거야? 박초롱. 박초롱. 중동원에. 박초롱. 내려가실게요, 내려가실게요. 시작. 정당의 딸 조문지. 사랑해요. 정원지. 저 아저씨 옛날에 김한선 팬미팅에서도 봤어요. 30년 전에 봤어요. 아니야. 2년 전에 봤어요. 30년 전에 봤어요. 어? 혹시 추사랑 아니에요? 추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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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뭐라고요? 진짜 무서워. 팬사인회에 이상한 사람들 좀 부르지 마. 무서워.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. 추첨. 추첨한 거예요. 신문에서 올라왔어요. 나는. 나는 이제 등에다가. 등에다가 사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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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거 등 이렇게 넓어요. 와, 김 진짜 넓다. 워동아. 너무 많다. 메딕이 다 썼어. 아니. 놀아, 놀아. 저기, 저기. 손 말고만 팔에다가 대시면 안 돼요? 에너zen아. 나 안 씻을게요. 어? 오, 할게요. 엉. 예? 왜 이렇게 내려서. 잠깐만. 아니. 잠깐만. 힐카트 했잖아. 왜. 얘, 뭐. 왜 이렇게 그러냐. 왜! 왜 이렇게. 유진수 한 번 듣다가 내한테 딱 들켰어요. 서로 누나한테 싸인 받을 자격이 없어. 웃기지 마라, 은진이 누나. 얘 오나가 내 데뷔 보스타 동영상 봤잖아. 내가 다 봤는데. 바로 얘기하는 거야. 당장 얘기해. 그게 알고리즘을. 에헤이, 잠깐만. 에헤이, 잠깐만. 에헤이, 잠깐만. 나 이 톤을 안 할 거야. 나 이 톤을 안 할 거야. 나 이 톤을. 나 이거 뭐 하는 거야. 내 얼굴이 점화나. 수본아, 나 니 마고 많이 못 봤어. 이 아저씨들 사인이 한 번도 안 왔나 봐. 경호원도 못 마고요. 내려가세요, 내려가세요. 아, 심판이. 무서워. 유한 씨 영어해서 본 것 같아. 경호원 한 개만 맞아 봐. 많이 착해졌잖아요. 지금 이렇게 치잖아요. 예전에 이렇게. 한 사인에 이상한 상황 좀 부르지 마요. 지금 난장 파멸 만들어놨어요, 지금. 가창력이 몬스터라 가지고 배기 몬스터 갔다가 딱 이 얘기예요. 저기 아슬한. 다음 분 올라오세요. 남부. 아, 남주? 남부야. 남부? 남부라고 그랬어요. 남부? 남부라고 그랬어요. 남부? 남부? 고속도로야, 그룹이로? 누나, 누나, 누나. 나 여기 딱 사인해줘요. 우와. 신발이 예쁘다. 신발 어디 올려요? 왜 그래요? 진짜 비싸게 주고 샀어요. 이거 굿조 하나 만들어줘요. 진짜 한다? 더러워. 해 줘. 괜찮아. 안 해. 안 해. 냄새를 왜 맡아, 누나. 냄새가 좀 심하다. 냄새가 좀 심하다. 그러면 안 되죠. 아니, 덩지지 마. 이 아저씨 왜 이뻐요? 저 아저씨 무서워요. 그 손에 왔어요. 신발을 해 주시고 할게. 신발을 쌓여봐. 그 매너 있잖아요. 매너 없는 거예요? 호동이 화가 많네. 혈압 홀려가요. 안순우랑. 혈압도 걱정해줘. 개명할 거예요. 어떻게 해? 김순우로. 나는 남준 누나의 남편이 될 거예요. 아, 그래? 또요? 또 남편이 될 거예요? 몇 번째. 저 알아요? 신발에서 냄새 났어요, 신발. 어이, 어이. 잠깐만요. 내려와. 그러지 마요, 무서워요. 그러지 마요, 무서워요. 야, 노인을 위한 나라는 거다. 밥이 많은데, 밥이 많은데. 한 톤 씌고, 한 톤 씌고. 남준 누나 춤 너무 요즘에 멋있단 말이에요. 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? 안 돼요, 안 돼요. 왜? 내려가실대요. 팬사인회잖아요. 아저씨 진짜 판타죠? 아니야. 아저씨 몇 살이에요? 아저씨가 중국으로 같이 안 갔어요. 왜 대나무 주궁만 먹어요, 아저씨?